이번 시간에는 Content Formatting이라는 주제로 컨텐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Layout Grid라고 하는 것인데요. Grid라는 것은 이런 격자 형식을 Grid라고 하죠. 그래서 Grid Design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구성 요소들을 이 Grid, 격자의 배치에 맞게 가지런히 정렬하도록 하는 것이 이 Grid, Layout Grid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Layout Grid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버튼이 하나의 행에 두 개의 버튼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세 개의 버튼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둑판 현식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HTML로 치면 예전에 테이블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용도로 많이 썼었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필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클래스로 UIGrid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Grid에 들어가는 배치에 참여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에는 이 클래스명으로 UIBlockA, UIBlockB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Layout Grid와 관련되어서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컬럼의 수를 두 개로 하고 싶다. 한 행에 두 개의 컬럼을 배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의 컬럼이죠. 비율이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명으로는 컴포넌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스죠. 이 예제에서는 필드셋이 되는 거고요. UIGridA라는 클래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IGridA에 자식으로 오는 엘리먼트들에는 UIBlockA 또는 BlockB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컬럼수가 세 개라고 하면 33%, 33%, 33%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명으로는 UIGridB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IBlockA, B, C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컬럼이 오는 것의 예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div가 UIGridB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UIBlockA, B, C를 클래스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형식으로 이 컨텐츠들을 배열하고 싶으시다면 UIGridB를 써서 이 하나의 행에 세 개의 컬럼이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UIBlockA, B, C 그리고 다시 A, B, C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반복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실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layout-grid.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컨텐츠 영역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예제를 copy&paste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블록A, B, C 다시 A, B, C 다시 A, B, C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컴포넌트는 Collapsible Content라고 하는 건데요. 이 Collapse는 접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llapseible Content는 접을 수 있는 컨텐츠, 접히고 펼쳐지고, 접히고 펼쳐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컴포넌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Head Swatch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네모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열리면서 그 버튼 안에 숨겨져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이 열렸음을 나타내는 메타포인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divElement의 데이터룰로 Collapsible이라고 하는 값을 줬죠. 그렇게 되면 이 divElement가 이 Collapseible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룰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먼트는 이 Head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H3나 H1, H2, H3 어떤 걸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Head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고 거기다가 제목을 쓰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I'm a Head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었을 때,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P 태그 안에 있는 것이 본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저는 여기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파일을 열고요. 이니.html이라는 파일이죠. 그 파일의 컨텐트에다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의 코드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I'm a Head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열리고 다시 클릭하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Collapsable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다시 테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 값을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달리 해주면 그 값에 해당되는 이 스와치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예제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테마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값을 주고 이걸 한 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를 B라고 하게 되면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텐트 영역에 대한 디자인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자, B라고 하고서 이거를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감춰졌던 이 컨텐트 영역도 이 컨텐트 영역이 같은 디자인 룩앤플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컨텐트 영역에서 컴포넌트를 컨텐트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